그러니까요. 포레스텔라분들이랑 동점 우승한 거랑 저 개인적으로는 또 올킬 무대였거든요. 그렇죠. 그랬어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.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든든한 동지가 되셨을 것 같아요. 포레스텔라랑. 맞아요. 그 이후에 다른 음악방송에서 또 아 만났어요? 만났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. 그렇죠. 같이 좋은 일이 있었고. 그래서 또 거기서도 인사하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팬분들끼리도 친해지셔가지고 서로 막 응원해주시고 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은 거예요. 하지만! 하지만! 구루의 명곡! 하지만 오늘은 황중왕전에서 라이벌로 만났습니다.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포레스텔라분들이 아니었으면 혼자서 올킬으로다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. 아! 들어봅시다. 네 그렇죠. 맞네. 막장이구나! 아 이거 좀 희석됐다. 포레스텔라를. 이번에 약간 야망을 조금. 민규 씨.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때요? 너희들만 없었으면 나 혼자 단독 올 길인데. 저희 그때 같이 케익도 불고. 김자, 포레세라, 화이팅! 김자, 포레세라, 화이팅! 사진도 찍고. 칠척거리지 마요. 칠척거리지 마요. 칠척거리지 마요. 칠척거리지 마요. 너. 너 그래. 오늘 저희도 만만치 않게 준비했습니다. 아니 이제 나머지 세 분은 좀 그래도 다 재밌게 이렇게 좀 받아주신 것 같은데 고우림 씨는 진짜 기분 나쁘신데요. 진짜. 괜찮습니다. 저희가 뭐 지난 왕주왕전편 올킬을 우승을 했기 때문에. 왜 이래? 그럼 왕주왕전에서 올킬을 하셨다고요? 네, 왕주왕전에서 올킬했어. 작년에. 박하 씨가 싫어할 만해요. 이런 분들은 빨리 명예ropol여합니다. 베일을 한번 제작했길. 너무 강하잖아요.